월드클래식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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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닛무비입니다. 오늘 빠르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로그워페어입니다. 어느 날 무차별 테러를 선포한 블랙마스크 집단 때론 무고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. 미국은 다국적 최종의 군인들을 모아 1급 특수부대 로그팀을 만듭니다. 곳곳에 숨어있는 블랙마스크를 찾아 전면전을 펼치는 로그팀. 하지만 상대는 극단적 테러리스트 집단입니다.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로그팀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월드클래식무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